툼스톤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 안내합니다. 이곳이 1881년 9월, 애리조나주 최고의 호텔이었다는데요. 500명의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초대형 규모입니다. 곳곳에서 미국인들의 지극한 카우보이 사랑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카우보이 시대로 돌아가볼까요? 저의 연기력 형편없죠. 그 시절 황야에서 단련된 카우보이의 터프함을 그냥 흉내내봤습니다. 서부 영화 속 배우처럼 카우보이 시대에 서비스를 하는 스티브 씨는 이 바의 얼굴입니다. 카우보이들의 주활동 시기는 불과 20여 년. 그런데도 미국 대중문화와 의식, 일상까지 깊게 파고든 이유는 무엇일까요? 오케이, 치즈! 거친 카우보이 문화에서 술은 빠질 수 없죠. 한국에도 서부시대 분위기의 술집들이 덜어있는데요. 원조가 바로 여기 있었군요. 숙cera의 ryhook을 덜어잉니다. 크로웅 내 음식은 단련비 수 없죠? 안녕하세요? 네, 네. 이스라엄. 다른 미세대 구경을 썼는 그래서 왜 이낙지? 저런 연기들을 대 adalah 술자리에서 원샷을 외치면서도 우리 안에도 카우보이 문화가 있다는 걸 몰랐네요. 거친 생활을 견디기 위해 독주를 즐겼나 봅니다. log장 안전한.. ey, 스티브, 지는 200년 전 전전Hi!' 그런데, 왜 아마 요즘 아메리카노가 사랑하는지? 낮에 들렀던 서부 평원의 아름다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. 카우보이 문화의 전도사로 불린다는 스티브씨. 저도 스티브씨 흉내를 내봤는데요. 쉬운 일이 없습니다. 그래도 연거푸 실패할 수는 없죠. 이민자의 나라로 다양성이 가장 큰 특징인 미국. 그래서 카우보이 문화는 미국인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우 중요한 아이콘입니다.